어 방송 잠깐 한 번 끊고 왔어 어디보자 뭐 입으려고 했지 아 그래 마술사의 로브 잠깐 무게도 가능한 줄여야 되는데 이걸 깰까 탈출기사의 바지도 너무 무겁고 대충 드랭이 신발? 아 마술사의 바지도 괜찮은데 어쨌건 이거는 해제 필요 없겠지 아 뭔가 더 빼야지 무게가 30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빼야 되나?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고 아 맞아 가기 전에 한 번 레벨업을 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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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125 125고 이거는 129 엥? 아, 115구나 이거 이거면은 아, 업그레이드하면 125가 되네 두 개 동시에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게 131정도 데미지를 주고 아, 129정도의 데미지를 주고 이게 125의 데미지를 줘 치명타도 이게 더 높네 모로본은 이게 더 좋긴 한데 이쪽은 독을 줄 수가 있잖아 별로 간지는 안 난다 좀 쓰고 나면 버려야지 이거 쓰고 그냥 구리면은 갖다 버려야지 여기였나? 여기였지? 그래 응? 착각이네 써보고 구리다 싶으면 그냥 갖다 버려야지 이것도 보스다 법왕 설리번 아 기본적으로 난 교회 같은 곳은 딱 질색이야 어어? 미안해요 갱신 믿을게 어어 아악 불타버렸어 그 그렇지 그래 목사님 앞에서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따로 있긴 하지 미..미안 젠장 음 말은 역시 가르셔야 돼 오케이 네 네 네 네 자 옥사님 답변 보시죠 어 이 새끼야 으아 아 아 왜 이렇게 세 아... 나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게 몇번째지? 아니 칼이 제 몸에 스치기라도 하긴 했나? 일단 잘 보고 있다가 A 패턴은 어느정도 보고 나서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틈이다 싶을때 공격을 해야돼 일단 그 이전에 내 소울 부터 봤고 4000 소울은 결코 적은 양의 소울이 아니니까 불타고 그러지? 굴러! 이걸 피하라고? 잠깐 지금 저걸 피하라고 만든거야? 구르기로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구르기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? 한국 및 도망치고 이더라 공격을 지혜 나는 Coxsam 공격을 지혜 방금을 지혜 지금 테이블 분명히 돌진을 할거야 내가 노른건 저 소울 가자 달려 위치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생각을 해보자 1번 돌진이겠지? 옆으로 달려 2번 돌진이 좋아 북찍이다 북찍이 안되네 등장 볼 볼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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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덤벼라 사실 난 한대만 맞아도 죽는다 굴러 소울 먹고 아 아 아 아 아 아 소울은 잃어버리지않고있어 잘 보고 잘 생각한다 굴러 좀 더 멀리 떨어져 그리고 상황을 보는거야 잘 봐 잘 봐 잘 보고 위험하지 않나? 이것저것 위험하지 않나? 앞으로 굴러야지 일단 앞으로 굴러야 돼 왜 옆으로 못 굴러지? 아 막혀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치기가 안되면 꽤 어려운 상대인데 이거 어우 굴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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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채 1, 2, 4 1, 2, 4 1, 2, 4 1, 2, 4 1, 2, 어어, 그게 아프다 어어, 그게 아프다 어어, 그게 아프다 어어, 굴을걸 그냥 달리지 말고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4 1, 2, 4 오늘은 깰 수 있을 것인가 패왕 원인처럼 좀 쉽게 깨졌으면 좋겠는데 대충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데 구르고 하나 둘 찌를 대고 마시고 이런 패턴이 있네 저거 다행이다 한방에 끄시라는 거잖아 그려워 아, 진짜 하나, 둘, 셋 넷솔, 아, 저 구석탱이 있겠지? 저기 뒤에 있네, 저기 뒤에 굴러 좋아 왼쪽을 피해야 돼, 거의 왼쪽을 피해야 돼 원거리 공격이 없네 원거리 공격이 없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뭐야 누구나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는가 카톡을 잠깐 볼까 서정이냐? 설마 서정인가? 먼저 검이 붉게 빛나기 시작하면 그내를 칠 때 이렇게 구른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그대로 내 소어를 먹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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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콤보 불진력 장난 아니지 여기서 싸우는건데 분리해 어어? 아, 주님 아, 주님 아, 주님 아, 주님 아, 주님 아, 주님 너무 어려운 걸 으 으 으 으 으 으 아, 아프다. 어, 내 쏠, 그래도 먹었어 야, 이거 나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는 건데 으악 빨리 달려, 달려 어, 뭐야, 저기까지 돌진을 해? 좋아 어, 뭐야 아 아 아 으악 아, 그룩이 성능이 다크소울 투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펄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게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선입력이 들어가 있어 정말 좋지 않아 불타오른다 굴러 페 mim 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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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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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없다! 당황하면 안되는데? 아리가 정말로 한시원 눈빛으로 보고 있어 가서 왜 아무것도 못하고 죽냐옹 이러면서 일어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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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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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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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래도 멀리서 뿅뿅뿅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건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지 연속공격을 모두 다 회피한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지 방패를 가지고 있다던가 방패? 잠깐 방패끼면 할만할까? 이렇게 때리고 찌르기 어 맞아 이거 퀵스티비 아니지 어 뭐야 아앙 떼종 어 죽었어? 아니지? 어 죽었어? 오! 방패? 방패 한번 해 볼까? 아 대형방패 힘이 부족해 가지고 끼가 그래도 없으면은 힘들 것 같고 일단 껴보자 아 이렇게 다니는 건 내 취향이 아닌데 어째서 없지 단검으로는 이제 그것도 안 먹히고 이번 건 내가 잘못한 거 맞지? 아 스테미나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 스테미나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 스테미나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.. 아쉬워 일단 들어가자마자 녹색 풀이 마시자 아 먹자 들어가서 먼저 이거 먹어 맞고 하나 어? 하나 어어? 아 그냥 한 번 더 막을걸 하나 둘 하나 하나 얘는 방패가 답이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붉게 빛나고 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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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것 무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